그런데 어제 윤석열 당선인의 기자회견 발언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군부대가 이사한다고 해서 국방 공백이 생긴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. 과거에 군에서 근무하고 충분히 경험이 있는 분들이 집무실 이전 계획을 세운 것이다. 그러니까 안보 공백은 국방 공백은 걱정 안 해도 된다. 어제 이렇게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이 발언 이거는 좀 믿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네요.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는 겁니다. 만약에 그거를 진짜로 그렇게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지 진짜 이런 제가 얘기하는 이런 큰 시스템을 알면서 기만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. 만약에 그것만 알고 한다면 큰 걱정이죠. 국가의 컨트롤타워라든가 운용할 참모진들의 식견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러게요. 그러니까 이걸 그냥 어떻게 보면 이사한다. 그러니까 그 건물에 있는 사무실을 옮긴다. 이 정도로 좀 판단하고 있지 않나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. 그렇죠. 용어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. 청와대 집무실을 이동한다. 그것이 아니죠. 국가 컨트롤타워를 이동하는 겁니다. 그러면 거기는 모든 걸 패키지로 가야 되는 거죠. 청와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잖아요. 그러면 그 안에 건물에 있는 인원도 있지만 주변 방호 시스템이 내부에는 예를 들어 경호처가 하고 외곽은 경찰이 하고 또 외곽은 또 군인들이 하고 이런 시스템이 그대로 가야 되는 거죠. 그런데 청와대 집무실 이전이라 하니까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 어떻습니까? 사무실 직기 이동하고 뭐 하면 되는 걸로 알잖아요.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? 국가 모든 걸 컨트롤하잖아요. 산불이 나든 수해가 나든 거기에서 또 북한의 위협이든 거기 또 경제 위기 이런 것도 다 컨트롤하지 않습니까? 그런 망들이 다 갖추고 있는 겁니다. 세계화의 네트워킹도 돼 있고. 그런데 국방부는 그런 네트워킹이 없어요. 합창 같으면 정군을 직위하기 위해서 육해 공군 이런 망들이 있겠죠. 그리고 전방. 그런데 국방부는 그것보다 좀 더 넓혀서 다른 외국과의 교심도 소통하는 것도 있고. 다 개념이 다른 겁니다. 그런 걸 모르면 안 되죠.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옮기는 데는 두 달 갖고는 안 됩니다. 두 달 갖고는 안 됩니다. 다 보완 시스템이잖아요. 난린공사라면 거기에 해킹이 들어오기도 쉽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. 그러니까 또 그런 국방부나 합창 건물은 방호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벽두께라든가 이런 것도 일반 건물보다 좀 더 특수하게 해놨어요. 그러니까 일반 데 구멍 뚫고 이렇게 전을 염대는지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. 그 안에 특수장치를 해서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C4I라고 하거든요. 지휘 통제 통신 체계를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추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겠죠. 그냥 우리가 이사할 때 인터넷 이전 신청하고 그렇게 가는 건 아니군요. 네. 그렇죠. 더 세세하게 들여다볼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또 윤당선이 강조한 부분이 비용 문제예요. 그러니까 5천억 1조 얘기하는데 그거는 근거가 없다. 아마 김병주 의원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1조 정도 1조 1천억 원 이렇게 들어간다 말씀하셨잖아요.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으니까 윤당선이는 근거가 없다. 아니 예산 뽑아봤는데 한 496억 들다. 다 옮기고 하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? 참 496억은 이사 비용하고 청와대가 이사하는 거. 그리고 거기에 최소 리모델링 비용. 그다음에 이제 국방부 합참으로 가는 최소 이사 비용을 의미하는 겁니다.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조감도 딱 띄워서 보여줬잖아요. 맞아요. 지휘봉 들고 막 탁. 국방부 앞에 딱 공원으로만 만들어서 시민들도 볼 수 있게 하겠다. 국방부 앞에 건물이 많습니다. 헬기장도 있고 시설본부, 통신산, 수송부 이런 건물들이 많거든요. 그럼 그걸 다 밀어내야 되는 겁니다. 그렇게 하려면 똑같이 하려면? 네. 그걸 다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. 그럼 어딘가 새로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거기 있던 사람들, 근무하던 사람들. 사실은 거기 있는 10개 부대를 이전을 했을 때 건물 짓는 건물 비용의 최소가 1조 1천억입니다. 그래요? 지금은 공간을 조종해서 운영하면 된다 하잖아요. 그것은 진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죠. 공간이 국방부에 남아도는 건물이 없어요. 공간이 남는 데는 어디냐? 후암동 방사청 옛날 자리인데 폐건물입니다. 2, 3년 전에 앞으로 철거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물들만 비어있지. 그래서 수도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나오고 완전 폐건물이에요. 그런 데만 비어있지. 실제 쓸 수 있는 건물에는 다 차이 있어요. 사람들이.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 가정에 다섯 가족이 있었을 때 아파트를 누군가 강제로 비우라 하잖아요. 새로 갈 자리가 못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? 아들은 너 고모 집에 가 있어라. 딸은 너 이모 집에 가 있어라. 나는 형 집에 가 있을게. 당신은 어디 가 있어라. 못 구하네요. 그렇게 하는 거랑 똑같죠. 그랬을 때 제대로 가정이 유지되겠습니까? 임시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죠. 한두 달은. 그렇지만 빨리 집을 만들어주든가 전설을 해서 주든가 새로 건설을 해주든가 해야 정상적인 가정이 운영되지 않겠습니까? 지금이 그런 형국입니다. 그렇게 흩뜨려놓고 돈이 안 들어간다. 이사가는 비용 정도로 해놓고. 그러니까 결국은 건물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고. 또 합참이 남태령으로 갈 수 있다 했잖아요. 그렇게 얘기했죠. 그건 아마 한 3년에서 5년 걸릴 겁니다. 합참 건물과 똑같은 건물을 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. 최소 수준은. 시스템도 다 만들어야 되고. 합참 건물을 지금 그 정도 수준으로 하려면 한 3천억 이상 듭니다. 그리고 옆에 있는 훈련센터까지 하게 되면 한 5,500억까지 들죠. 합참 건물이 지을 장시가 2013년도로 기억되는데 1,700억 들었거든요. 10년 전에. 그래서 제가 건축가들하고 관련자들하고 다 토의해보니까 제가 예상한 1조 1천억은 땅값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. 그냥 군 다른 어디 군 부대라든가 부지에 한다는 가정 하에 최소를 하려고 건물만 짓는 비용이에요. 그런데 사실 다 군부대로 들어갈 수가 없을 수 있죠. 때로에 따른 땅을 매입할 수도 있고. 또 부대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? 울타리를 해야 되고 경계 시스템을 해야 되고. 그런데 또 많이 돈이 들고 부수시설이 많아요. 건물만 사무실 빌딩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. 거기에는 뭡니까? 복지시설도 해야 되고.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. 복신자 축소도 만들어야 되고. 국민 아파트도 만들어야 되고. 그런 것까지 한다 그러면 천문학적 액수가 예상이 되겠죠. 그러니까 사실은 청와대가 옮긴다고 했을 때 대통령은 누구를 제일 먼저 보면 국민을 봐야 되겠죠. 국군 통수권자는 장병을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. 장병들이 이렇게 해서 연쇄적으로 이동했을 때 폐건물에 들어가는 그런 사항까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걸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사고도 밀어내는 것인지 그것은 참 안타깝죠. 그리고 저는 참 여기에 대해서는 좀 분노스럽습니다. 그리고 또 우리 후배들, 장병들도 지금 대단히 난감해하고 있죠. 공황이 발생했다고 그래요. 공황이 발생했다고? 공황이 발생했다는 건데 그